아하하하 아이스 아이스 아 나도 아이스야 수고하세요 바로 서툼 사지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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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하하하 진짜 크자마자 아하하 아하 아 아 아 이거 내가 호지에 있는 거 같아. picked up 1-2-3-1 그래도 이 질문은 이 질문은 이 질문은 isao 이 질문은 Şu 내 질문은 대체로 수술 대체 이유를 들리지 이 질문은 대체로 저희는 이 질문은 이 질문은 아니예요. 잘생활해. 그래서 여기 가서 끊어가봐요. 너무 못해서? 얘네 좋아하세요? 우리 고등학교... 아, 힘이 지금 중학생이 있대. 아니, 우리 고등학교... 아, 진짜 우린 잘해요. 얘네 못해요. 얘네, 얘네, 얘네. 애미 좀 넣어. 한이랑 같이 하자. 왜 그래? 그리고 고등학교가 있는 고등학교야. 아니, 펌프를 좀 구매하지 않아. 어디 키야이스? 제주 키야이스, 내가 다 하는 거. 너 제주 키야이스야? 아무렇게 열심히 한 공기까지 وأ Sc에요. 믿고, 이제 저는 스즈폰을 켜거든. 여기에 좀 대다시서, 저 제당을 원하면 바로 간다옥leighه? 거기서 너희끼리 하여kelt tanning 많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사막, 또 한 사막은? 나의 클라스도 어디있어? 사진받아 사진받아? 아니 이건데 이거 탑스파트인거 같아 네 탑스파트를 원하는데 니가 탑스파이 안되잖아 아 그쵸 어떡해 말 못해 말 못해 말 못해 뭐 아니 이거 못해 되는게 이런게 백수를 막 다 달아야되는 그런거더라구 나도 근데 이 계정에다가 아마 모를 못해 아 그때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로 1, 0, 5 1, 0, 5 1, 0, 5 1, 0, 5 1, 0, 5 오스카이 사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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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place 여긴 scree 마 DV 모스키 사진받아 에이 이게 오늘 멕 dikk論 어떻게 나 filling 2 이리와되는86 렛츠고! 렛츠고 지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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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이패스 오우우우우우우우 Ah 괜찮아 아이고 관ular 제다 여러분이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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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정거려? 빈정거려? 재주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 재주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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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번에 재주케 할 수 있는지 많이 못하시거든요 한집은 안잉도록 해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재주케 할 수 있는지 너무 즐거워 hubs 지금 조용히 부끄러워 후라이 쪽으로 음료를 후라이 연구원 이렇게 공개땅지 얘네랑 거기들이 이길 수 있을까? 너무 큰데 그냥 우리 지금 키가 제일 크기가 불가능했다고 아직 언제 나와요? 홀라 어젠가 이거 다 됐어 내가 지금 승리가 없는데 넘버 8 하수 2 파울 8 하수 2 파울 이게 심지어? 나이스 나이스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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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희도 너희도 나 너희도 나 넓어 너희도 나 너희도 나 너희도 나 너희도 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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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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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 5번째 5번으로 2번으로 2번으로 이게 진짜 맞어 2번으로 2번으로 양성과 사진으로 오니까 3번으로 쏘옷 100 3팔 다 맞을거야 3번으로 1,2,3 1,2,3 2,3 1,2,3 1,2,3 1,3,1 1,2,3 아, 너 올 거야 말이야. 야, 가기 싫다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제가 가서 오늘 할 게 있을까요? 뭐, 원래 하는 거 없어.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근데 할 거 있으면 여기서 가는데 굳이 필요 없으면 안 갈게요. 안 짠? 아니, 아니, 그냥 안 짠. 아, 뭐 시키게 해? 아니, 한 개는 없어. 그냥 놀고 있어. 나도. 아, 지금 딱 말해, 딱 말해. 아, 그거 얘기 안 했네. 네? 근데 그거를 한 개에서 열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할 때가 되나? 일단 열심히, 열심히 좀 할 거예요, 근데. 연습생 가봤는데 할 수 없거든요. 어, 네이버.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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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했잖아요. 진짜 안쪽이 없으니까. One minute! One minute! 30분, 30분 5, 4, 3, 2, 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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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진 진짜 잘 찍어야 돼 부담? 돈 받지마 부담받기 싫으면 아니 잘 찍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거 말할게 진짜 엑스파트도 말할게 근데 왜 그만두에 도망받고 왜냐면 이거 하루에 몇시야 불타임으로 찍는게 아니야 니가 불타임으로 해 근데 너 좀 커줘 하루 2시간 씩 5일 이라고 하루 10시간 이라고 너 좀 가리게 되냐 4th party ok ok 오케이 나 끝날 장치에 유정하라고 해야한다 ㅋㅋㅋㅋ 으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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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 밖에 안 돼 돈은 받고 싶고 씩고 싶어 야 나도 가하이라고 할 줄 알잖아 루거니의 장면은? 못 잊지 않았던거야 다 붉어의 기술이 보수다 보수다 아 비쌉 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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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귀여웠어 뭐 이거 왜 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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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배에다 보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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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지가 기계치렐 아니 아니요 원래 그쪽이 아래요 엔지트에서 엔지트까지 올랐어요 이게 가장 기억 잘 된다고 생각해 아시 에피언스 제일 잘하는 날짜리 다 왔어요 이제? 아팠어 응? 아팠어? 알지 오케이 자 2층이 1층을 피하나 해서 얘네 무리였어 정확히 버플렉스 얘네가 이번에 2두리를 띄웠는데 네 30점 첨가로 결승되는 손길이구나 진짜요? 그러나 얘네가 상해 리그에서도 충분히 뛰는 거거든 에이렛 4,000,000 어스크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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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rector swift 다시 우선 스페인 Development 를 이제 제 엘키는 얘네만 이기는 잘하는 행동입니다 난 티 얼른 아무래도 총간들이 지난번에 캡프를 요청한 것 같은데? 10두 정도 근데 이제 체력이 없어서 많이 옱창한 페이킹이 우리 캡프를 잡으려면 이 정도의 무정도 있음 그냥 원래는 222두인데 이 팀은 걔랑 수영이를 위해 근데 수영이강 25좌 힘들는데 25점 11승대로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티클레벨이 너무 많아서 아 나 정도를 우리가 진짜 티 몇인데? 80? 83? 오호 못난 편해요 아 그렇게 재밌어요 제가 키우고 저도 포기하고 싶은데 아실까요? 너 몇일이야? 10개 포기하고 싶은데 1, 2, 2, 1 아니 뭐였는데 167이면 정정빈인게 문제야 아 아 아 아 7은 내가 볼 때 멀쩡한데 어? 야 67이면 풀면 안 보여 아 60이라고? 아 60 그런 비율이 있어 아 67 67은? 67은? 난 무슨 목걸이로 하나 했지 아 67인데 키도 작다고 하면 비율이 안 좋은 거 이렇게 비율이 잘해 키는 잘해 2위를 잘 됐어 오케이 더iate긴 거 더한 거 2, 2, 3 3, 2, 3 잘 열차 근데 우리 애들 끌려는 애들이 얘네를 다 잡았단 말이야 아우 진짜 잘 못했어 근데 이거는 팀이야 그리고 이게 뭐가 나왔냐면 얘네는 원래 팀이 이게 다 나 아니야 너무 심하 근데 얘네들을 딱 끌려가게 내가 제일 잘 아는 애들만 뽑는거야 근데 얘네는 잘 맞췄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나쁘지 근데 우리는 그런게 없단 말이야 우리 다 한 번 더 한 번 더 들어와서 한 거라고 그렇지 우리 애들 자랑이 하신다 우리 자식 자랑이 다 겹고 그래서 이제 나는 딱 다음 시즌 좀 더 해둘게 그리고 얘네를 오빠 데리고 진짜 홍콩 사업을 먹는게 목표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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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너같이 안좋아 이거 불가능하진 않자 얘네 1투리는 4,5건이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파도 없을 팀이잖아 근데 우리 애들 한 번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애들 한 번 한단 말이야 진짜 꼬리겠다 이거 어떻게 밀어내야 이거 교재같아 좋아 아니 진짜 얘네가 한 3번 거의 많이 밀어내셨어 근데 이제 그때는 스킹을 잡아놨는데 걔한테 좋지 근데 이제 넘버 에잇 에잇가 파도 없어졌어 파도 없어졌어 파도 없어졌어 파도 없어졌어 넘버 에잇가 4개가 파도 없어졌어 파도 없어졌어 이제 다음 다음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걔네들 다 차려치는데 27분 했고 그쵸? 그쵸?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결국 걔네들이 열받아가지고 잘한거네요 그쵸? 그때부터 이제 놀랐었다가 거의 놀랐었는데 근데 그때부터 두 달이 깜짝해가지고 또 파트 멤버가 병에 30차로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파트는 걔네들 잘해 옛날에 오히려 이제 두피투 날째들이 시절이었는데 얘는 어제 그 동기복이 안 돼있어서 그때부터 hop 처음에해 성air이 너무 좋ATHER 리뷰잼 뿜에 몇 번호가 됐어요 그 정도면 평범한 자로는 안 되겠는데 태준이라고 평범한 자로는 안 되겠는데 평범한 자로는 안 되겠는데 평범한 자로는 안 되겠는데 걔가 아마 내 생각에 그걸 알겠는데 되게 잘할거야 걔도 그냥 다 내려고 그냥 잘하네 근데 이제 앞이 없어있어 근데 기회가 없으니까 나 이거 새로 못 들어오는 분위기가 난 안 안 했고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못 할 수 있어요 그래 새로 들어온 애들은 다 틀렸네요 그렇지 그렇지 불을 욕 들어온 거네 일단 이게 이제 확실히 걔네가 인생 최고 분위기야 그래서 내가 언더 13 패스코스틱 맞나? 열심히 안 하네 빨리 열심히 빨리 빨리 열심히 갈 수 있어 고기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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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잘한다 못하는 애도 못하는 건가 처음으로 치마야 나는 이제 못하는 애가 데리고 시작할게 다시 찾아놨어 우리 친구들 아 주눅불대가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 아가지만 아 주눅불대는 진짜 못하는 애 데리고 아니 너무 살면서 해볼 줄 알았거든 이제 주눅불대 전홍구 시발점은 올 때 입니까 이미 안 났어 원래 불과 올해 초에만 했었고 중독구에도 원래 내가 목표로 아 하트팀 애들만 일단 이기자 하트팀 애들만 일단 이기자 아 주말이 되겠네 아이젠탈 갑자기 너네가 걔네들 이제 영상을 택배로 만들 수 있냐 아이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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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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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우리 애들 다 치는 걸 우리 Under 1315 성인 내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분석을 할 때 그냥 썸네일이 이거를 되게 게임처럼 설명을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제 게임처럼 해놨고 윙에서의 헬프를 어려놨고 내가 엠베이 팀하고 선수 분석을 하는데 그대로 우리 애들한테 접목을 시켜가지고 가르치는 걸 우리 애들한테 그게 그게 그래서 그걸 이쁘게 잘 만들어놓은게 이제 너와 지원이 아 이 기경은 왜냐면 너도 사진을 하면 영상도 어느정도 다시 있어 좀 이제부터 가지고 아 아니 너도 구도를 이쁘게 잡고 이런거 알겠네 근데 좀 느낌대로 그게 중요해 나 원래 기술이 별로 의미가 없어 무슨? 여기 지원이를 시켰던데 내가 지원이가 어떻게냐면 한국에 가가지고 내 농구 예쁘고 사람들이 남성 회사 괜찮네 그래서 다시 쳐줄게 다시 쳐줄게 다시 쳐줄게 다시 쳐줄게 나 별로 안걸려 일찍만으로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때 그 4, 3, 2,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